네 감사합니다 오! 조금 앞으로 갈까요? 좋아요 오늘 이렇게 다들..오늘 무슨 요일이죠?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! 아 그 금요일에 맞게 이렇게 다들 즐기실 수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뭔가 때마침 날도 굉장히 선선한 것 같아서 네 아주 즐기시기에 제격일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약간의 저의 TMI를 알려드리자면 제가 파송 출신이거든요 오! 저희가 파송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올 때 너무 신나고 설레하면서 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저희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바닷바람도 살살 불어오고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분위기를 이어서 그럼 다음 곡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곡이죠? 바로바로 판도라 저희가 정말 이 야외에서 모든 분들 보시는 데서 굉장히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곡인데 이 곡도 아주 아주 청량하고 에너지틱하니까 다 같이 신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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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